캐서린 제타 존스가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극단체가 주는 헤이스티 푸딩 상을 받았습니다. 헤이스티 푸딩 상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생 연극단체인 헤이스티 푸딩 연극단이 세계 연예계의 영구적이고 인상적인 연기를 한 연예인에게 주는 상입니다. 작년에는 산디라 블럭과 로봇 다우니 주니어가 이 상을 받았습니다. 제타 존스는 수상기념으로 이날 하버드 광장에서 여장을 한 하버드 남자 대학생들과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. 마이클 더글라스와 결혼한 제타 존스는 영화 시카고로 2003년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.